서툰 언어와 낯선 문화 때문에 서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40만 외국인들. 이들의 다양한 고민 상담을 위해 2008년 1월 서울글로벌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센터를 방문하기에 거리가 멀거나 시간이 부족한 외국인 주민을 배려해 6년째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외국인 주민이 몰리는 해와동이나 광희동, 이태원동과 같은 지역에 상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외국인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출입국이나 의료, 인권 등과 관련된 고민 상담을 시행합니다. 현재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진행된 상담은 총 4만 건이 넘습니다. 서울시는 더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 상담 장소를 추가하고 시행 중인 한방진료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방진료와 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민들한테 인기가 높아서 특히 4주차에 진행되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와 주시는 외국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장소적으로 보문역이나 대립역과 같은 지역을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신도립역이나 이촌역과 같이 외국인분들이 많이 모이시는 지역도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 글로벌센터는 몽골타운이나 러시아 거리 등 외국인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해 해당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몽골사회보험청과 필리핀 노무관리소 등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이나 서울 글로벌센터로 문의하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TBS 정지웅입니다.